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학원 가니? 저 오늘 귀엽게 입은 거예요 그냥 너도 스물아홉이야 너도 스물아홉이야 너도 스물아홉이야 아무도 몰라요 너도 스물아홉인가 왜 몰라 아무도 몰라 94년생 다 알아 아침부터 돈 쳤지 아니 아니 어떻게 돼 이미지 알죠 아이돌 중에 평생 엉망청청했어 평생 엉망청청했어 지금 뭐 아이돌도 은퇴했지만 은퇴 안했어요 아이돌 은퇴했잖아요 아직 아니에요 이것도 뭐 할려고 희름인 겸 가수 아니에요 지금요? 아 개가수에요 개가수 개가수요 개가수 지금 개가수 아 근데 정말 있어 정말 있어 1절이 맞죠 1절이 맞죠 1절이 맞죠 아 그치 엉망랑인데 도망하네 도망하라고 다른 거 맞아요 근데 어 다른 거 맞지 오빠 애기들이 있으니까 애기들이 있으니까 나은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? 나은이 머리 묶어주지 나은이 머리 묶어주지 나 우리한테는 과메기라고 그러더니 나은이한테는 과메기 묶어주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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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